저 추위에는 열린민주당과의 열린 통합을 제안합니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민주당의 후보만 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연일 윤석열 차재형이 보여주고 있는 기행과 만행에 가까운 행보에 우리 안의 경계심을 놓치거나 바브로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께도 성밖에 몰려든 수국 보수 세력들의 악작같은 정권 탈환의 기세를 꺾어버릴 드높은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겨눌 비난의 화살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쏘십시오.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중도세력을 못 참지 않겠느냐 그런 의원을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세력은 정치 약속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에 오히려 더 단점이 가 있어요. 과정에 온갖 핑계가 있었다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못 해냈지 않느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그리고 다시 하나 저 주위에는 열린민주당과의 열린 통합을 제안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최재형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안철수의 국민의힘도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제3지대 소멸은 예정된 수순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박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후보만 된다면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연일 윤석열 최재형이 보여주고 있는 기행과 만행에 가까운 행보에 우리 안의 경계심을 놓치거나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본선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불과 1년여 전에 한 식구였던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열린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검찰개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험난한 여정에서 열린민주당 동지들은 너와 내가 없었고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 마침내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자긍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 추미애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응원이었고 검, 언, 정, 기독권 세력들에 의해 좌절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상처까지 보듬고자 하는 따뜻한 동지예요 의리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열린민주당 TV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 제게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도 기억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정을 나누었던 한가족 같은 당원 동지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당의 당원이라고 하니 누를 수 없는 한탄과 미안함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26년의 정치 역정 속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만큼 나쁜 것은 없다고 몸서리치게 배웠던 저로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원칙의 훼손도 있었습니다. 반목과 갈등도 있었고 대립과 앙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건너지 못할 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합의 용강로에 모두 집어넣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다시 하나로 더 크게 녹여내고 뭉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강물은 바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굽이 치더라도 끝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되새깁시다. 문재인 정부 2기이자 민주정부 4기 수립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열린 민주당 동지들과 다시 만납시다. 다시 하나 됩시다. 더 큰 강물을 이뤄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주십시오. 나누어진 당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하나 되는 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함께 소리내어 주십시오.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성밖에 몰려든 수구 보수 세력들의 악작같은 정권 탈환의 기세를 꺾어버릴 드높은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저 주미의 통합과 승리의 길에 기꺼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서로에게 겨눌 비난의 화살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쏘십시오.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분열보다 패배보다 더 아프진 않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른 후보님들과 언젠도 교감 있는 분이 여신하거나 얘기를 나누고 있거나 아니고 말씀드린 내용에서처럼 제가 열린민주당하고 상의한 적이 없고요. 또 다른 후보님들하고도 사전 교감을 나눈 바는 없고요. 어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열린민주당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다른 집에 간판을 달고 계시는데 원래 한 동지고 한 식구였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 달랐을 거 아니라 지난번 선거구제가 좀 기형적으로 되는 바람에 그런 불가피한 헤어짐이 있었는데 이제 큰 틀에서 나라의 운명을 앞두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줘야지만 통합의 물고가 터지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혹시 시기는 언제쯤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른 방법을 설명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금 논의를 착수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또 이쪽의 지지자들이 정치에 대한 태세 그러니까 전열정비 이런 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두르고 있으면 지지자들도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겠죠. 좀 더 뜨거워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통합의 그릇을. 열린민주당은 어떤 대혁성, 강한 대혁성에 대해서 중도세력을 못 숨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도세력은 정치 약속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더 방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사실은 성과 관계없이 과정을 보고 지지를 계속하고 힘을 보태고 하겠죠. 그런데 중도층이라는 건 본인의 생업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정치가 약속했는데 이러면 내 문제도 쉽게 풀릴 텐데 정치가 이거 고친다고 해놓고 불공정을 해소해 주지 않구나. 그러죠. 그러면 정치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아무 판단도 안 하는 그런 무관심층이 아니라 어떤 정도 일정하게 정치의 효능감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안 보여주면 그 과정을 떠나서 성과가 없다 그러면 과정에 온갖 핑계가 있었다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못 해냈지 않느냐 약속 안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못 보여주는 정치 효능감이 없는 그것을 질타하는 쪽이 중도층인 거니까 오히려 개혁의 우군을 많이 모아서 빨리빨리 할 것은 해내고 못하는 것은 왜 못한다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정치의 투명성, 개방성 이걸 높이고 정치 효능감을 이해시키고 했을 때 중도층도 결국 내가 관심 주고 표를 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중도층이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통합하고 해낼 건 해내고 또 통합해서 개혁 의지를 뚜렷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오히려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생각합니다.